강기정의 오만함 당 원내대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약간 따지는 성격을 가졌습니다마는 극히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끼어들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에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야당의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돌발 행동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당시 상황을 미뤄보면 강기정 수석이 끼어들 일도 아니고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삿대질을 해서도 안 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고함을 치수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떤 생각을 제 양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할까? 물론 전남대 학생회장 출신의 산민도 활동의 전력을 보면 그런 투쟁정신이 차고 넘치겠지만 그래도 그게 국민을 대표한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자제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묻습니다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정의용 실장이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의용 씨는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안보에 위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이 북한 미사일에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북한 군사합의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아니고 아니면 이북의 국가안보실장인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일관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억지를 누가 받아들일 게 있겠습니까? 이 같은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도 야당 원내대표는 흥분하지 않았고 격한 표정을 사정하지 않았고 아주 정상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국민을 대표화해서 청와대의 관계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나경원 대표가 묻습니다 억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정의용이 답합니다 뭐가 억지입니까?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격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의용 실장이 우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냐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마무리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정의용 실장 뒷줄에 앉아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경원 대표에게 우기단이 뭐예요? 라고 한 게 도화성이 되어버린 거죠 나경원 대표가 목소리 톤을 더 높여서 강기정 수삭! 이렇게 하자 강수석이 그냥 우기단이가 뭐예요? 라고 고성을 맞받아 칩니다 들고 있던 노란 소책자를 들은 나경원 대표를 가리키면 똑바로 하세요 야당에서 이런 싸가지 없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야당에서는 똑바로 해라는 게 나온 거고 순식간에 아수랑이 되니까 이인영 씨가 10시 45분께 정회를 선언하고 1시간 냉각 기간을 거친 다음에 회의가 속게 됐습니다 1시간 지난 다음에 강기정 수석이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해 유감을 표한다 유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다음 질문은 옳고 그름입니다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 충분히 물어야 되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나경원 대표가 더 심하게 질책하고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야밤중의 국회의 파행을 강기정의 다혈질 기질에 돌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강기정의 은행과 처신에서 집권 세력들이 현재 갖고 있는 사고의 비민주성과 오만함과 교만함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옳다 너희는 틀리다 그런 풀이 깊은 진영 논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용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의 행동, 강기정의 행동에서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나쁜 경제정책들이 가져온 배혜 역시 오만함과 교만함의 결과물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아주 정교한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인 경제생태계에 충격요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옳다는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없으면 절대 충격적인 정책을 쓸 수가 없죠 그 충격적인 정책을 쓸 수 있으면 지금 생태계가 파괴 상태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오만함과 교만함의 결과물인 거죠 그들의 의식 저변에 깊이 깔려있는 의식의 비민주성과 치명적 자만심 치명적 오만심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안보, 국방, 정치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겠냐 지난 6개월 그렇게 많은 피해를 끼쳐왔던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은 고함친 걸 그냥 그렇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이 양반들이 엄청나게 사고는 비민주적이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과 오만감과 교만감의 그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거두드리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을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